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상 새 정부의 외환관리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모자라지 않나, 어쩌면 관심이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막 들죠. 물론 최근에 어제 그제 원달러 환율이 여동치는 걸 최대한 환율당국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환 보이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꽤나 힘들고 꽤나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항상 틈이 생겼을 때, 균열이 생겼을 때 그 균열이 커지면 큰 위기가 닥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과거의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로 넘어오면서 공백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정책을 잘 펼쳐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더욱더 우려와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건 왜일까요? 언론의 뉴스를 보더라도 꽤나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전체적인 대외 상황, 그러니까 미연준의 고강도 긴축, 그리고 글로벌 달러 강세, 위아나 약세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후 분석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이 현상을 분석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네가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할 건데? 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언론의 뉴스로 봤을 때는 새 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나? 이런 생각보다 되려 상단을 1300원을 넘어서 14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데려다 받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우리의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많이 어려워질 텐데 괜찮을까? 당연히 안 괜찮죠. 안 괜찮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어선 건 2009년 7월에 1315원이 된 이후에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원화가 약세가 돼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심리, 강탈러 기조 때문에 1300원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뭐 1300원 이상이 될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죠. 두렵다라는 거죠. 염려스럽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이러한 상황인데 자영업자 손실보상 금액 이야기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려놓을까? 안 될 것 같은 거죠. 국채 발행하면 안 되죠. 국채 발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 구조 조정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부 부채 1100조인데 어떻게든 정부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끔 혹은 증가되는 속도가 줄어들게끔 해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대기업 재벌과 족불가들한테 세금 깎아줬던 그런 짓거리들 더 이상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세금이 세는 것들을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됩니다. 틀어막아야 됩니다.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관에 각종 지원이나 세금들을 많이 썼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제대로 적시적소에 활발하게 제대로 사용되게 썼나라고 봤을 때는 좀 물음표가 많죠. 물음표가 많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제출을 늘리다 보니까 안 써도 될 곳에 쓴 금액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확인해야 될까 국민들한테 전부 다 확인하라고 지금 떠넘긴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죠. 윤석열 정부는 되게 잘못할 것 같고 문재인 정부는 되게 잘했고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부는 그저 들어온 세금을 그 세금 안에서 쓰고 남겨서 빚을 정부의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끔 만들어야죠. 국민들은 지금 개개인별로 가계 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데에 최우선으로 둬야죠. 물가 잡아야 되고 코로나 피해 지원해야 되고 민생 안정해야 되고 참 말처럼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안 빼먹듯이 정부 재정을 또 빚내면 그로 인한 부담은 그냥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뒤집어선다. 대기업 재벌과 족불가들이 그 정부 부채를 떠왔냐. 절대로 아니죠. 대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공기업들을 민영화해가지고 자기들 돈벌이 해먹을 수장만 부리는 게 대기업 재벌과 족불가들이라는 거죠.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나 싶을 정도로 재벌과 족불가들은 철저히 자기들 배불리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국민들을 정말 사람으로 생각하냐. 아니죠. 그냥 개돼지고 일을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100시간, 120시간 시켜도 괜찮은 존재로 생각할 뿐인 거죠. 그냥 일시키는 헐값에 일하다가 쓰다가 아니면 버리는 그냥 노예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때려가면서 정말로 감시하면서 제대로 움직이게끔 해야 되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꽤나 어려운 상황이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뭡니까? 원달러 한율이 천사병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겼끔 틀어막고 난리를 쳐야죠. 그런데 뭡니까? 그냥 막 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죠. 염려죠. 지금은 경기침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경기침체를 감당하고 감수하면서라도 함부로 돈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경제성장이 좀 낮아지더라도 부동산의 거품을 꺼뜨려야 되고 주시장의 돈은 유동성들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투기하고 탐욕불이고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자기의 본업에, 생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또한 재벌가족벌가들에게도 좀 희생을 요구해야죠. 왜 재벌가족벌가들은 뭡니까? 재벌가족벌가들 3세, 4세 되게 당당하게 뜻하게 나와가지고 군대도 가지도 않은 뭡니까? 신세계 이재용 부회장 멸공인이 공상당이 싫어요 개소리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근데 그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종이 갈 정도로 되게 튼튼한 신세를 가지고 있는 이죠. 재벌가족벌가라고 군대를 안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의 예시일 수 있는 거죠. 재벌가족벌가들에게도 희생을 요구하고 그들이 더 국민에 일어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야죠. 온갖 폐악질하고 나쁘짓해서 돈 더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이들을 국민이 온내줘야 되는 거죠. 또한 윤석열 정부가 함부로 민영아 짓거리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지금 물가관리하고 원달난열 관리하고 정부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게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게끔 계속 감시하고 챙겨야죠. 물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나 저속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끄지 말아야 되겠죠. 절대로 절대로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래저래 많은 우려와 염려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식 취임식 실적률이 역대 최저였다고 하죠. 정부의 지지율도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행여나 대한민국의 대외 진용도가 낮아질까 걱정인 거죠. 또한 원달난율 상단을 1400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정부가 외환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 놔버릴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높아심이나 염려가 많이 되죠. 아무쪼록 최정부가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남국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은 꽤나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정책적인 묘수가 마땅치 않죠. 사방에 암초 덩어리라서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 구조조정하고 연금개혁 추진하고 해서 인기는 없지만 재정준식 도입 등 많은 정책들에 제대로 된 것들을 내세워서 정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정부가 더 일을 잘한다 경제적인 정책을 잘 펼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온갖의 확실 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고 말이죠.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성적 동력 등 막연한 얘기들 말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정책 운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달러는 1400 상단 열어둬야 된다는 뉴스를 보고 울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